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기 변화다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공공임대와 유예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27732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고, 원고는 임대주 측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 자판에서 소각화가 됐는데, 결국은 상고인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폐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주택법상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자기 소유주택이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받는 건데, 자기 소유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이행 안 하면, 이제 임차인 주택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11년 8월 이후에 2년 단위로 임차인 주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12일 날, 원고가 당신은 유주택자라고 이기 때문에 갱신이 불가질 수 있다라는 통지를 피골롭도 받습니다. 언제 받냐? 7월 21일 날 받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 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느냐? 6개월 뒤인 1월 22일까지 처분해야 되는 거죠. 원고는 7월 28일 날 다시 한 번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요, 원고가. 그래서 원고 피곤은 8월 31일 날 임대차가 종료로 됐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012년 8월부터 계속 갱신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 사람이 주택이 있는데 아무 대응이 없네? 그래서 8월 31일 날, 17년 8월 31일 날 임대차를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갱신 계약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자격이 다시 생기면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통지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7년 8월 31일 날 해지, 그리고 7월 28일자 통지, 그러니까 해지 통지한 거, 이거 다 무료다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니까 피고가 어떻게 하냐면, 2018년 8월 27일 날, 1년 정도 지난 뒤죠. 유예기간 도가로 개인재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준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지는, 8월 31일 날 해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지한다. 이렇게 통지를 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아, 유예기간, 아까 말한 통보받을 남부터 6개월에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도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준비서를 제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한 해지 사유가 6개월 기간 내에 임대차, 임대기간 만료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통보받을 남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계약을 종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지 사유가 있으니까 종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건 6개월 뒤에 2일이니까 일단은 갱신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만료일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만료일 후에야 할 수 있느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만료일 당시에, 8월 31일이죠. 중간이죠.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면 만료일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보를 받은 유예기간 안에 아직 있다면, 아직 위반은 사실이 없잖아요.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면 되니까, 그 중간에 계약 만료일이 있다면, 그때는 계약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갱신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유예기간 경과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해지 사유가 남아있다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8월 27일 날, 소송 중간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있는 해지에 대한 해지가 적법하다. 그렇다면, 그 전에, 1년 전인, 7월 31일의 종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28일 날 통지한 거, 이런 거, 무효 확인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 소액이 없다. 이미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가 무효라고 해서, 현재, 8월 18년 8월 27일 자로 해서된, 그 해지가 다시 되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지 사유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소액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가 폐수할 수밖에 없고, 소액이 없다고 해서, 소각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임재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공공임대처요. 공공임대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유예기간이 있어요. 해지 사유가 바로가 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 언제까지 소명을 하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처분을 하라든지, 이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는, 만료 계약 기간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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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